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2월 2일입니다. 내일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내일 또 출근할 거 걱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도 또 내일 또 오랜만에 몇 달입니까? 거의 한 석 달 만에. 해수로 보면 2년 만이죠. 인사드려야 되는데. 왜 벌써 나오셨습니까? 네. 이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2년 만입니까 교수님 지금? 제가 12월 15일인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12월부터 1월 완전히 쉬고 2월 2일인가 3일에 출근하는 거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혹시 왕신미에 나오셔서 전철 타는 거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전철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가는지. 오늘 한번 연습해보시죠. 택시 타고 가니까 걱정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는 제가 워낙 바쁘고 제가 또 녹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늘 편하게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2월 1일이 되면 몸이 막 쑤십니다. 이런 여기저기가. 제가 왜이냐면 제가 날짜 아까 확인해봤는데 제가 30년 전에 오늘 입대했어요. 2월 1일이란? 입대 기념일입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2일은 못 있는데 아까 유심히 봤더니 2월 1일 많이 본 것 같은데 결혼 기념이 아니고 해서 봤더니 제가 이제 그때 30년 전에 입대했다리다 해서 몸이 안 좋은데. 자기가 오늘 같이 즐겁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3일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진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선물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선물이. 그렇죠. 선물이. 아마 선물은 제가 얘기를 살짝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할 건데요. 구글이 한 2014년인가 이후에 처음으로 한 번 주식 분할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저는 뭐 기억도 안 나고요. 그때가 A주, B하고 C주 막내로 복잡할 때잖아요. 응결 거 입고 없고 하고 그런 때. 네. 그래서 뭐 천주를 1998주인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게 뭐냐? 한 7, 8년 만에 처음 하는 주식 분할이었는데 하필 오늘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한 가지 빛이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좋은 소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가 말씀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간 이유는요. 오늘 올라갈까 잠깐 넘어갔는데 다시 한 번. 오늘 올라간 이유는 기술주의 실적 기대감으로 3일째 올라갔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지수의 여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이거 어제 건데?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어,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앞에는 다른 그림이 붙었는데 이게 아니고 오늘은 0.7% 정도 올라가는 걸로. 인간적인 실수죠, 뭐 이런 건. 인간적인 실수.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하죠.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도 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 바위하면 0.7% 상승을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요. 그러니까 졸트라는 게 있어요, 졸트. 졸트는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오는 그런 현황인데 실제 얼마나 지금 현재 일자리가 있냐는 건데요. 실제 1,091 건 있다. 그만큼 일자리가 풍부한 상황인데 그런데 교수님 이게 일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취업이 잘 안 됩니까? 취업을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취업을 잘 안 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의 급여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전부 직들이 집에 갔다가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일자리는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취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치는 총 30만이었는데 1090만까지 나왔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주오피스가 나왔는데요. 제주오피스가 딱 보시면 작년 봄부터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50 이상이냐 이하가 중요한데요. 50 이상은 경기 확장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약간 내려가더라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달에는 50.6이 나왔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은 개별 기업 기사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교수님이 시향을 다 이겨야 할 거니까 개별 기업 기사를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커버리 AT&T 소식인데요. 디스커버리 합평한 다음에 워너미디어를 분산한다고 발표한 다음에 거기까지 좋았는데 하필이면 배당을 줄인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거 아마 교수님이 예상하신 거 아닙니까? 네. 배당 착각은 이미 작년부터 어느 정도 예고가 됐는데 오늘 이제 구체적인 수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주식 분할에서 몇 주 몇 주 나눠주는 것까지 하고 주식 분할을 확정했죠.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줄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약 40% 줄이는 모습 보였는데요. 2달러 08에서 1.11까지 내리는 큰 폭의 배당 하락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배당을 거의 반까지 줄이는 그런 모습 보여서 회사가 지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어서 약간의 좀 뭐랄까? 최근에 반등했던 주가 흐름이 다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저나 이한윤 교수님이나 AT&T에 대한 그런 좋은 얘기 안 해서 약간 미안한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배당 때문에 빠진다는 거는 좀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최초의 이 AT&T를 매수하신 수많은 우리 국내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배당 때문에 들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배당의 사건이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업 AT&T였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PS, 일명 UPS라고 하죠. UPS. UPS에서 오늘 이제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야, 진짜 이렇게 아니 반대로요. UPS는요. 무려 배당을 49% 인상시켰습니다. 이게 저나 교수님이나 이렇게 연봉이 절대 오르지 않는 직종에 있는 분들은 이 49%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4%라도 올려주세요. 4%. 4.9%라도? 아니, 4.9%를 올리는 건 정말 좋은데 49%를 올리면서 1.02에서 1.52까지 큰 폭의 인상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다 보니까 실적 좋아지고 있고 배당까지 올려주면서 역시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14.08%가 올라가면서 바로 사상 최고치로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교수님이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죠. 배당과 발백을 많이 하는 기업들, 추천해봐라. 그때 얘기했던 그 ETF가 DIVB였죠. 아마 그런 포트폴리에 플랜입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역시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가 없고 배당만 올려주는 건 봐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PS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기업 보겠습니다. 엑스모빌. 엑스모빌 보십시오 한번.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누가 얘기해요, 이런 걸? 얘기했는데 어제 또 100억 달러의 발백을 발표했습니다. 진짜 끝내주는 기업들이죠. 어떤 기업은 배당을 줄이고 있는데 어떤 기업은 배당을 늘리고 발백까지 발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실제 자수점에 대한 그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엑스모빌은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 하나의 징표이기 때문에 좋은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무려 주가가 6.4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지만 역산 최고치가 1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0달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교수님, 쉐블론이나 엑스모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도 유의합니까, 매수 관점이? 저는 솔직히 유가랑 이거랑 거의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죠, 같이 가. 그런데 문제는 온도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결국은 유가가 진짜 100달러 가면 어떡하죠, 이거. 100달러 가면, 아니 모르겠어요. 주가를 떠나서 휴발류 가격이 이거 어떻게 해요? 가스값도 많이 오르죠, 부사장님.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솔직히 한 얘기로 주가만 올라가면 좋은데 물가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엑스모빌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배당을 증가시키는 기업들, 다이백을 발표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기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S&P 500보다 못한 눈을 보이는데 내가 왜 투자하느냐, 재미없을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2년 동안에 S&P 500이 약 19%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하지만 엑스모빌은 무려 78%가 올라오면서 이게 몇 배입니까? 정확하게 한 4배 정도의 앞서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누가 에너지 기업 재미없다 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에너지와 더불어서 금융주까지 같이 잘 보시면 올해는 좀 포트폴리오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알파벳인데 알파벳이 고점이 3,019달러입니다. 거의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봤더니 지금 주가가 2,960이니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교수님. 오늘 밤도 경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솔직히 얘기는 이제 막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야, 진짜 이거 한 번 사보자 하는 분이 막 몰리면 당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당중에. 네, 3,0달러 한 번.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보시면 좋은데요. 2,750을 잡게 되면 20분의 1토막을 내게 되면 주식 분할입니다. 137.5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구글을 조금 더 싼 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까. 사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거를 압박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저하고 같이. 구글을 압박한 게. 지난 저희 토요일날도 방송에 또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찬스 쓰라고. 저희가 얘기했더니 이거 진짜 세뱃동 사려고 그러면 주가를 좀 내려다닌 거 아닌가 라인 압박받아서 이번에 주주 임원진이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할아버지 찬스 쓰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보통 휴식 분할은 호재 인식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펀더멘트랑 상관없지만 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 인식하셔야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약간 머리 아퍼진 사람들이 하나 있죠. 국내에서 소수점 매매하는 증권사들이 머리 아퍼질 것 같은데요. 머리 아퍼... 어? 진짜 머리 아퍼... 그럼 이게... 잠깐만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방법은. 그렇습니다. 전 몰라요. 그런 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문득 든 생각이 아마존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세게 들었거든요. 제프 베이조스는 뭐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무려 7%가 넘어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 이한이 교수님이 자세한 실적을 말씀해 주실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업입니다. 스타벅스는 비용 증가 때문에 EPS 사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비용 증가하고 있고 또 특히 제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말도 없이 올라요. 네.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들은 바에는 1년에 두 번도 올려준다 하는데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비용으로 돌아가면서 EPS 사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원래 예상치가 0.80이었는데 0.72밖에 못 나왔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 끝나고 나서 4.67% 하락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보통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이번에 혹시 커피가 올라간 거 아십니까, 교수님? 올렸죠. 올랐습니다, 이번에. 올라가고 아마 4.100원, 4.500원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간 거 혹시 아세요? 또 올라간 거?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았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바로 그 값이 올랐다니까요. 시계값이? 돈 번 거죠. 돈 번 거죠. 돈 번 겁니다. 돈 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GM인데요. 칩 부족에 의해서 생산 차질로 매출을 미스하는 그런 모습 다만 EPS가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약간의 믹스된 실적을 보였는데 일단 시간의 주가는 조금 빠집니다. 빠지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칩 부족의 문제가 커진다 그러면 GM과 포도를 벌어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거기 때문에 역시 좋은 가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근데 포드도 최근에 보니까 20달을 해봤겠다고요, 교수님? 네, 포드나 GM이나 결국 다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다음은요. 여러분들 AMD입니다. AMD는 제가 가져올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교수님의 최애 종목인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실적이. 매출과 EPS 모두 비트했고요. 심지어 전망까지 상향주정하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리사수가 문제 간에 있어요. 이분이 2년 전부터 부사장님 스타일이에요. 겸손이 사라진 분이에요. 너무 자랑을 많이 하시고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약간 지금 시장이 좀 뭔가 침울하고 뭔가 금리 인사 구간이기 때문에 보통 많은 분들이 겸손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분은 겸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질 거다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가 무려 9.53%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다만 이제 고점은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멀기 때문에 이것도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AMD가 올라가니까 엔비디아까지 같이 잘 나오길 바라겠고요. 사실 반도체 기업 중에서 AMD와 엔비디아 빼고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실제로 핵심이죠. 핵심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장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기업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팔. 페이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페이팔 너무 아쉬웠는데 매출은 부합했어요. 부합했는데 EPS가 크게 하얘했습니다. 1.16 예상치였는데 0.87 나와주면서 대략 20% 이상의 미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하필이면 전망까지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려 16%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난번 언제였습니까? 방송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페이팔처럼 이런 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전망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니까 만만하게 실적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솔직히 그냥 이럴 때는 조금 더 조금 뭔가 하향된다는 얘기를 조금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아주 깔끔하게 하향된다는 얘기하면서 주가 많이 빠져 있어서 당분간 하락을 면치 못할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까?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기다리다가도 언제 시점 있잖아요. 저희가 12월 한순? 그때부터 제가 바닥을 회복하면서 비자는 사도 된다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딱 그런 시기가 올 거거든요. 페이팔 때.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분기 실적이 못 나오면 그렇게 빠르게 반등 못 나옵니다. 그렇지만 회사 자체가 보수처럼 워낙 가이던스를 맞췄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만약에 중간에 투자글이 올라가는데 이런 호자가 나오면 올라가겠지만 그거 없으면 옆으로 쭉 긁어기 때문에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준비한 글이 뭐냐면요. 혹시 교수님 토네이도 아십니까?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뭔지 알죠. 토네이도라는 건 폭풍이 이런 거 허리케인 말이죠. 네. 회오리죠. 말고 허리케인 말고 이게 약간의 로빈누드하고 비슷한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온라인 중개 업체인데 여기는 다만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고 쓰는 건데 여기서 약간 차별화된 게 뭐냐면 토네이도는 최적화된 포트폴로를 제공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수님과 얘기했던 거 딱 내가 이제 뭐 몇 종목을 딱 제시하면 포트폴로 딱 짜서 알려줘요. 아니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 업체인데 그게 차별화된 거니까 그런 업체인데 이번에 그 업체가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서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Z세대가 지금 작년도에서 지금까지 바뀌는 어떤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이 민입니다. 민. AMC 같은 거 게임사 같은 기업들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감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인덱스 ETF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냐 스파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투자하시면서 뭔가 약간의 투자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S&P 500 이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저는 오히려 S&P 500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약간의 함몰간 분들이지만 지금 젊은 층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뭔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는 것 같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는요. SP, LG 같은 기업들의 ETF에 한번 투자하시면서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제 내용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한번 그 스파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때 보통 스파이에 대한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앞선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던 거지만 실제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 작년에 주식을 여태까지 안 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미국도 개인 투자가 많이 했고 특히 작년부터는 밈이라고 해서요. 엄청 난리 났었잖아요. 기억하시죠? AMC도 있고 게임 스탑도 있고 수많은 팔로워들이 많았는데요. 상담부 제자리도 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미국 주식을 시작했던 그것이 나이랑 상관없이 20대건 30대건 심지어 10대 애들도 많이 한다는 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용돈받아갖고 주식하고 하다 팔았다 하고 그랬는데 하다 보면 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인덱스인덱스라는 부모들한테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 보니까 인덱스에 S&P업이 이런 걸 많이 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흐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계기는 밈스닥이나 아니면 한국 주식 보면 어떤 솔직히 테마주나 이런 걸 많이 하다가 수익이 안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이렇게 가듯이 가듯이 미국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저도 그런 설명 요새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밈스닥들이 다 제자리에 왔다는 거. 맞아요. 완전히 스카이 라켓 했다고 완전히 드랍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ETF나 이런 안정적인 주식의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 처음 할 때 보면서 서학게임이라고 불리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조그만 주식 부사장님한테 이런 주식 아세요? 그러면 생존 들어보지 못한 소위 팬이스타카 주식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셨던 분들이 수익이 안 되는데 그냥 떠나긴 그러니 그래서 지수 이런 걸 해보면서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패턴이 바뀌는데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 찾겠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세상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것도 바로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늘까지 이렇게 특집 방송 3%랑 동시 송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다시 완전체로 완전체로 스튜디오에서 그런 거로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아까 부사장님이 약간 틀렸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 제가 업데이트한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시간 0.70% 올랐고요. 그리고 실제로 S&P업이 0.67% 나스닥이 0.75% 오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참 10년을 국제순위를 말입니다. 교수님 또 막 1.92까지 갈 줄 알았더니 또 1.79 1.8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도 1.81까지 왔는데 이게 다 결국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길게 너무 높으니까 길게 완만하게 결국 가는 거죠. 그래서 3월 정도까지 1.92 이 정도까지 모르겠어요. 갈 수도 있다고 있어요. 3월까지는요. 왜냐하면 3월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유가 유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이거는 1,700원 1,800원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가격도 1,000원 넘죠? 지금 1,100원 합니다. 그러면 1,100원이면 솔직히 거의 경유예요. 거의 경유. 경유 자체도 엄청 비싸져서 경유도 아니죠. 왜냐하면 연비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하여튼 유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그런 해당된 주식에는 좋지만 경제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넘어가겠고요. 실제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달러지수인데요. 달러지수 그나마 이동안 약간 좀 쉬는 모습인데 약간 쉬네요.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이렇게 그리고 변동성 그리고 결국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해서 달러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달러가 1,200원 넘는 건 비싸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에 비해서는 모르겠어요. 그건 제 뇌피셜이고 제가 환율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는 시장이 부담이고 우리는 달러가 약해져야지 좀 터져야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방향성의 아래쪽으로 가야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트럼프가 약 달러를 굉장히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미국 기업이 이상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이익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달러가 약해져야 된다는 것도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는 해외 사업을 워낙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 전세계 수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왠지 모르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약해지는 것을 원했죠. 그렇습니다. 이렇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드디어 알파벳 소식이 알파벳 다시 말씀드리면 한 주를 20주로 나누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1대20이라고 그러지면 영어로 보면 24-1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 주를 20주로 나누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실적 보면 저도 시간이 새벽에 하다 보니까 번역을 다 못했는데 결국은 찬란한 술적이 나간 거죠. 완전히 어니 서프라이즈까지? 거의 88억이었는데 86.3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부족했지만요. 나머지 클라우드라든가 좋게 나왔고요. 이 TAC는 아시다시피 구글이 알파벳에 광고를 받더라도 직접 다 받는 게 아니라 비용을 또 지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사파리면 사파리에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사파리. 그렇죠. 사파리를 통해서 아이고 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쓰는 사람들은 엣지에도 돈을 내고 심지어는 그러지는 않겠으나 네이버에서는 안 하겠지만 네이버에 쓰는 네이버 요즘 뭐죠? 네이버 웨일 웨일에도 뭔가 한다고 돈을 쓰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인데요. 그런 비용이 128억으로 늘어난다 생각했는데 133억인데 그래서 이게 결과 이건 비용이거든요.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구글의 전체 광고 매출이 어떻게 했냐는 건데 엄청 늘어났어요. 612억인데 460억 그래서 이거는 전년도 대비 거의 한 50% 40%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글의 어떤 장악력 구글의 어떤 힘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로 보면 지금 200 2960달러 지금 리얼타임이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 아주 진짜 기분 좋은 급등입니다. 급등 급등이 되겠고요. 하여튼 날짜 같은 건 제가 다 확인 안 했지만 여튼 갖고 계신 분 축하드리겠고요.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건 제가 뭐라고 타이밍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오늘부터 안 보실 분과 보실 분의 차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데 지난 토요일날도 7종목을 또 다시 한번 공유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벌써 이거 너무 비싸다 할 때 가격이 비싸니까 주가가 비싸는 게 아니라 주가 자체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비싸는데 그때 제가 농담 삼아서 할아버지 찬스 할머니 찬스 했는데 여튼 보시면 되겠고요. AMD는 아까 이런 거죠. 31%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이게 결국은 시장의 키포인트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무서운 AMD의 힘을 보여줬고요.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당이익이 0.76 달러가 예상되는데 0.92 달러가 나요. 잘 나왔네요. 매출도 이 정도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거가 이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215억 달러를 매출을 예상을 했거든요. 전망이 190억 달러니까 이거가 깜짝 매출을 내 전망에 나왔네요. 깜짝 어닝 가이던스가 나왔네요. 바로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바로 이 깜짝 어닝 가이던스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기업의 CEO나 경영진들은 진짜 보수적으로 발표합니다. 보수적으로 보수적이에요. 발표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다? 이들은 아주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뻥튀기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다. 물론 뻥튀기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도 있겠죠. 성격 자체로. 그런데 미국은 항상 보수적으로 보는 성향인데 그럼에도 높고 높게 발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가 10%. 이것도 리얼타임 모르겠어요. 크게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미국 주식의 미치다를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걸 보실 것 같아요. 3%에서 보실 텐데요. 이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미국 주식의 미치다 저희 유튜브가 한 두 달 전 석 달 전만 해도 구독자가 급증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마켓 3% 아침 방송 같이 할 때 그런데 지금은 깜짝이었죠. 깜짝 깜짝했다가 약간 슬로워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도 안 계시고 해서 교수님의 인기가 중요했는데 중요했는데 안 계시다 보니까 약간 슬로워해진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하고 제 잘못인가요? 저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계시니까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농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미국 주식에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찍어주거나 어떤 종목에 대한 판단 이런 걸 해주는 유튜브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수많은 정보를 먼저 드리고 정보를 과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을 하는 걸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편하게 듣기에는 가장 좋은 콘텐츠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특히 주변 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있으면 저희로 꼭 알려주셔야 돼요. 처음 처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 되게 중요한데 처음 단추를 모르긴 몰라서 저희가 제일 잘 끼우지 않을까 싶으니까 혹시 주변 분들의 주린이가 있으면 꼭 추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지금 영상이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시황 부분들 그다음에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지난 12월 초에 진행했던 특강을 한 번 했는데 그때만 안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응원의 부탁으로 저희가 이거를 배당 특강이요? 배당 특강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날 오늘까지만 저희가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하다 보면 내일까지 되겠지만 이거 배당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 꼭 한 번 관심 보시고 그다음에 미국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프리스 제가 설명드릴게요. 미프리스는 솔직한 얘기로 넷프리스가 주가가 좋았으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얻었을 텐데 하필 넷프리스가 재미없는 바람에 그런가요? 저희 잘못이 아니죠. 저희 잘못이 아니고 안 되면 난 탓이죠. 저희 미주미하고 넷프리스를 합쳐서 미프리스랑 이를 만들어 갔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비용을 12,000원부터 쭉 내시고 그다음에 수돗 영상을 보시는 걸로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과거에는 그냥 돈만 받았지 이런 거 안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에 유료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영상이 많았고 해서 영상을 그냥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반 먼거 반은 월 12,000원의 돈을 저희 쪽에 가입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입하시게 되면 약 200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 저희가 권한을 드리고요. 그다음 반이 법빛 반입니다. 월 24,000원의 비용을 바꾸고 있고요. 똑같이 아까 200편 플러스 외부 강사 자료 30편까지 추가해서 약 230편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처음 시작한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가장 높은 반이 월 48,000원의 비용을 내고 있는 뭔가의 법빛 반인데 여기에 아까 제가 강의했던 매주 월급처럼 받는 프로젝트 및 배당 입사한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요. 배당 투자에 대한 분들은 이 두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끝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 한번 공부해보는 차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 플러스 약간의 미주민에다 후원이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다음 기사가 이거 뭐죠? 이거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응원회원님들한테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매주 한 번씩은 응원회원님들의 질문을 저희가 받아갖고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물론 응원회원님들도 와서 보실 수 있지만 질문은 사전에 질문을 접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오늘 오전 중에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질문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리면 거기다가 링크를 넣으시면 저희가 내일 오전 8시 20분 30분 정도 할 텐데요. 내일은 모처럼 사무실의 스튜디오에서 할 테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꼭 응원회원님들 오늘 가입하신 분들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질문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질문하고 답변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별로 없고요. 별로 없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질문자의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저희는 그런 거 안 가져갑니다. 그렇죠. 전혀 없죠. 끝나기 때문에 편하게 질문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답을 주는 데는 별로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희 자랑이 아니고요.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한 거 몇 가지만 더 얘기해드리겠는데요. 탐리랑 요즘 보면 가장 유명한 거 마르코 콜라노비인데요. 마르코 콜라노비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다시 한번 했는데요. 시장에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탐리가 한 얘기는 이게 바이올런트 랠리가 있다는 겁니다. 2월 달에. 그러니까 바이올런트는 공격적이다. 변동성이 여러가 하고 하지만 저는 분노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의역했습니다. 솔직히요. 2월 증시는 분노의 랠리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어떤 개념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어찌 됐건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지금 한 달을 보낸 것이 S&P업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과도하게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어제도 어제도 부사장님이 보여드렸던 화면이잖아요. 이게요. 저도 다시 한번 공유하겠는데 이건 미국의 개인 투자를 상대로 투자 심리를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 33이 나와 있거든요. 이 수준이 2013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최소한 평균적으로 22% 이상으로 이하로 떨어졌을 때를 보면 떨어질 때 보면 한 달에 0.9% 두 달에 4.1% 1년에 16.7% 어저께 제가 다른 비슷한 기름 10%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건데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이 정도 올랐다는 거죠. 한 달 후에 0.8% 1.8% 2.7% 5.7% 8.9% 12% 올랐는데 비해서 이건 더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떨어진 이렇게 심리가 떨어진 다음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의 심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극도의 불안심리가 되면 오히려 반동도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미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조종장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장조기 조종장 안 들어갔고 약세장은 거리가 밑는데 개인 투자들은 개인 투자는 이미 실제로 자기네들의 물어보면 심리를 보면 이렇게 주식의 삶지가 떨어지는 걸 보면 이미 개인 투자는 이미 조종장이 아니라 이미 약세장 진입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은 아까 마이너스 33% 라는 의미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미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현금은 그래서 현금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 온 랠리죠. 왜냐하면 이제는 리스크를 다시 플러스로 버튼을 눌려야 될 랠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분의 보면 보면 그래서 나온 얘기가 2월은 바이올런트 랠리다. 그러니까 V자 반등에 V자 밴등인데 V자 랠리가 무슨 발렌타인 랠리가 아니라 이 사람 얘기는 바이올런트다. 라는 얘기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이분의 얘기는 급락 급한 하락의 반등은 전현적으로 대칭 형태를 모인다. 대칭 형태가 어떤 개념이냐 이런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대칭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분의 얘기. 그런 얘기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결론은 분노의 랠리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였고요. 요즘 트람리가는 비프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비프.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 관련된 주식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에너지 파이낸셜 빵이죠. 빨리 되네요. 그래서 이분의 가장 중요한 건 작년부터 계속 이해하는 게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 다음이 파이낸셜 그 다음은 빵 기본적인 여전히 어떤 지지를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피목원에서 매달 제피목원도 마찬가지지만 매달 1월이면 2월에 대한 타픽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피목원에서 오늘 2월에 타픽을 공개했는데요. 이걸 보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만듭니다. 이게 주식이 뭔지는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피릿 에어로시스템 홀딩 인생이 에어로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니까 넘어가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모르는 분은 하나도 없죠.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주의 대표이자 기술주이지만 필수 기술주라고 보시면 돼요. 필수 필수 서비스랑 마찬가지죠. 디즈니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 반동하고 있는데 디즈니가 왜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도 왜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얘기죠. 딸라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벤크 오브 메리카 있잖아요. 벤크 오브 메리카 최근에 급등했다가 최근에 하락했다가 오늘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중에서 서너 개만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생각해볼께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도 마찬가지 펩시콜라도 마찬가지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재밌는 기업을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제가 내일 부사장님이랑 저랑은 상관없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 다 이런 겁니다. 지금에.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결국 바깥으로 나가서 놀러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리오프닝입니다. 오늘 제가 봤을 때 JP몬에서 얘기하는 거는 리오프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오프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흐름이다라고요. 맥도날드 왜 하겠어요. 이렇게 떨어진 거.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JP몬이 얘기하고 있다고 보게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건 전혀 상관없죠.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이것도 3조 달러 간다는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는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벤쿠오메리카죠. 벤쿠오메리카가 지금 1.85 가다가 지금 금리가 1.77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결국은 2% 간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벤쿠오메리카를 선택하건 요즘 가장 핫한 웰스파고를 선택하건 JP몬을 선택하건 다 다르겠으나 지금 벤쿠오메리카나 웰스파고를 조금 더 얘기하는 사람은 좀 더 모기지급이냐 이런 걸 생각하는 거든요. 소매금융은 조금 더 비중이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 앞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에너지 다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은행주는 어제인가 봤더니 짐크레몬은 웰스파고를 좋아하더라고요. 최근에 대세는 웰스파고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핫하죠. 가장 핫하고 왜냐하면 4,5년 전에 불법 영업 관행 때문에 확 주가가 빠졌다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 있다 보니까 뭔가 티오로는 느끼려고 하면 웰스파고다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은 저는 만만한 것 아주 보편적인 기업은 벤커, 어메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시면 좋은데 솔직히 다시 얘기하지만 올해는 진짜 금융주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가가 올라가면 에너지 주식이 올라가더라라는 것은 그냥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죠. 다만 매일매일은 쫓아가지 않지만 방향성 같다.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지가 올라가는 것도 교과서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전혀 또 다른 스토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스토리입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린 곤란하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모르겠어요. 방향성은 교과서진 맞는데 그런 데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여하튼 댕거 아메리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웰스파고 이런 거는 징크로매가 하는 얘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 워낙 메롱됐었잖아요. 워낙 힘들었죠. 그래서 터널 라운드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디즈니인데요. 디즈니야. 디즈니가 대표적인 리오프닝이잖아요. 저도 2년째 연간 관심주로 논왔고 연간 관심주는 아시다시피 아마존도 있고 알파베트도 있었는데 디즈니의 제가 계속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디즈니가 이번에 넷플릭스 때문에 빠졌잖아요. 이번에 빠진 건 넷플릭스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도 살아나잖아요. 결국 이 싸움은 결국 이제 디즈니 여전히 구독자의 문제지만 넷플릭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넷플릭스는 구독자의 문제가 아니라 2개의 함수로 간 거라는 얘기죠. 그런 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디즈니도 리오프닝이라는 얘기죠. 제가 깜짝 놀란 얘기 하나 드릴까요? 네. 어떤 겁니까? 부사장님 이제 애도 아니야 따님이나 따님도 따님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좋아지면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최소한 어디라도 디즈니에도 가셔야 되잖아요. 상해나 그렇죠. 제가 오늘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우연히 얻어 걸렸는데 디즈니를 1박 2일도 아니고 하루 갔다 왔어요. 1박 2일도 아니고 하루 갔다 온 코스 같은데 근데 그 분이 근데 그 가족이 부부가 있고 한국 분이야 부부가 한국 분이 있고 애가 하나였나 둘였나 이렇게 갔어요. 아니 애가 둘인데 하나는 우리를 보면 13세 14세가 넘어갔고 성인 요금을 냈어. 둘째는 이제 애기를 요금을 냈고 부사장님 애들이 다 성인 요금을 내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성인 얼마죠. 2주일 전에 올라온 유튜브예요. 근데 3일 갔어요. 성인 3명 애 1명으로 갔는데 이것저것 저거 다 하니까 하루에 얼마를 썼느냐 하면 1800번인가 1700번을 썼어요. 달러로요? 달러로 200만원 넘어갔어요. 한국 돈으로 유튜브에 디즈니랜드 한 번 가서 180만원 썼다. 이게 제목이에요. 달러로 보면 1600달러 정도 썼겠죠. 와 엄청 많이 드네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디즈니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보통 입장객이 3만 명이다.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3만 명이 보통 가는 거였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받잖아요. 미리 사전 예약하고 다 들어가거든요. 훨씬 인원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를 디즈니 플러스로 얘기하고 주식 파는 사람들은 저는 메롱 죄송하지만 저 제 생각은 잘못되다 보이고 철저하게 리오프닝 주식을 봐야 된다고 180만 원 진짜 큰일이네요. 제가 1박 1인인지 하루인지는 모르겠는데 호텔 값은 안 늘어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나 그게 안 들어갔는데 하여튼 거기 들어가는 거를 그분이 다 계산했어요. 그래서 제목이 유튜브에 무슨 디즈니 180만 원 지금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교수님도 저는 교수님이나 예전에 자연농원 갔던 사람들 생각하기 너무 비싸요. 자연농원이 뭐예요? 교수님하고 같이 다녔던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디즈니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이거 자제분들에서 갖고 가신 분 많고 이거 좋아서 그냥 평소에 갖고 가실 분들은 주가 떨어진 데 흔들지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포인트다. 리오프닝 주식 때문에 얘네가 이거라는 거지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이거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디즈니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진짜 테마파크가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비될 때를 생각하시면 이제 좀 주식을 살만한 기회라고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하신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압니다. 이게 보통 해외에 있는 공원 가게 되면 되게 비싸요. 비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2, 3만 원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열리면 상당히 매출이 올라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지난주에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안 했죠. 근데 월요일은 안 하고 어제하고 오늘까지 방송을 세 번 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시장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분 좋게도 시장이 매일 올라가고 3일째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저희의 운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기분 좋게 있을 걸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부서장님 제가 외국에 갈 때 보면 주가 떨어지고 오면 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 지나고 보면 제가 항상 휴가철이나 갔던 기억이 있겠고요. 제가 부서장님 마지막으로는 서비스인데 제가 이분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1월 3일 날 영상인데 찾았어요. 부서장님 어떤 겁니까? 이거예요. 이건데요. 잠깐만요. 부서장님 이거 지우고 잠깐 내리고 아 이거 진짜 그 영상이네. 이거예요. 이거 미국 디즈니랜드 가서 180만 원 쓰고 왔다. 디바 좋은 엔진 구독자가 4만 4만 명인데요. 제가 이 보고 빵 터졌어요. 이걸 보고 역시 디즈니랜드 사야겠다는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쪽 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 내용을 180만 썼다는 걸 보여드리면서 하루 기진이 내 관심을 가져오자 얘기한 거니까 하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던 집에서 방송을 끝내고요. 내일부터는 아마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건데 교수님이 내일 나오실 거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진짜 간절한 부탁드리면 저희 방송도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이 너무 너무 줄었죠? 거의 없습니다.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 책임이니까 제가 워낙 꼰대스럽게 방송을 해서 하여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응원 꼰대 응원을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응원할 수 있는 김에 구독도 좋지만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댓글도 써주면 좋죠? 댓글은 참 수업류죠. 그래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많으니까 앞으로도 좀 이용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